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미익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준방송으로 간단한 퀴즈 하나를 가지고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위칠랜드, 스위스의 수도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신지요?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둘, 셋. 스위스의 수도가 보통 취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스위스의 수도가 취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정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브루마블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루마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브루마블 게임을 하다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집을 사고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에 수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도시에 취리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스위스의 수도는 사실 취리이가 아니라 베른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취리이가 브루마블 게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취리이가 스위스의 수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신 거죠.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이 사실 취리이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여행 하시는 분들은 보통 취리이 공항을 통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제 가족도 2주 전에 스위스 여행을 할 때요. 취리이 공항을 통해서 스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1박 2일 동안 잠시 취리이를 관광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다녀왔던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보다도 취리이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고풍적인 매력이 있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스위스에 취리이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 방문하셔서 저희가 올려놓은 취리이 관련 영상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실적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 역시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8.5%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실적이 발표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라고 부릅니다. 회계 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아니라 3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계 bps가 2달러 45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2센트가 더 나왔기 때문에 10% 정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레비뉴는 52.86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내비 7% 향상한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85빌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지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매출을 각각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실적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총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각 세그먼트별로 어떠한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좀처럼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요. 첫 번째 세그먼트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잖아요.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MS Office 365가 들어갑니다. 365라는 것은 이제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링크인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그먼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에 이제 애저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저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두 번째 세그먼트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More Personal Computing인데요. 자 퍼스널 컴퓨터를 줄여서 우리가 PC라고 부르죠. 따라서 모든 PC에 들어가는 윈도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고 퍼스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게임이 있죠. 따라서 엑스박스도 이 퍼스널 컴퓨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검색이죠. 앉아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혼자 놀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 More Personal Computing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빙이 드디어 매출을 증가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는 17.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1% 정도 향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15%는 뭐냐면요. Constant Currency 만약에 환율에 영향이 없었다면 15% 정도 매출이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클라우드를 보시면요. 22.1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율에 영향이 없었다면 19% 성장한 셈이고요. 자 세 번째 More Personal Computing을 보시면 13.3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대비 9%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율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7% 정도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따라서 이 안에 이제 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빙을 띄워서 보면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실적을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이라이트에서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두 번째 Intelligent Cloud, 세 번째 More Personal Computing으로 나누어서 실적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More Personal Computing을 보시면 엑스박스는 작년 대비 3% 증가를 했다. 그리고 윈도우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28% 감소했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PC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이 PC를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윈도우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시면 Search and Use Advertising Revenue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광고 매출도 포함되긴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만약에 환율에 영향이 없었으면 13%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새로운 빅 버전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크게 이제 매출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8.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arning Call에서도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일조를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자 어닝콜에서 언급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띠아 나델레가 나옵니다. CEO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님이자 CEO인 사띠아 나델레가 얘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많은 투자를 AI,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기업은 샤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담하게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신향에 너무나 많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CEO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사띠아 나델레는 또한 인공지능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채치피티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나델레가 얘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요. 3500개의 그 고객사가 애저와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채치피티 그리고 GPT4 랭기지 모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채치피티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3500개나 되는 회사가 이 애저 오픈 AI의 서비스를 동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굉장한 숫자가 발표된 거고요. 자 이 숫자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는 400개도 되지 않았던 고객사가 이제 채치피티 그리고 GPT4 랭기지 모델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숫자가 이제 단 3개월 만에 3500개사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CFO가 등장을 합니다. 칩 파이낸셜 오피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후드라는 분이 또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인프라에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의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인공지능 그러면 빠질 수 없는 알파벳 구글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1.5% 정도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결과가 발표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1달러 17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은요. 한 10%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69.7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다행히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2.6% 올라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95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2023년 4월 19일 날 Board of Directors 이사진이죠. 알파벳의 이사진이 승인을 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리퍼르츠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자 총 금액은 추가적으로 70빌리언 700억 달러되는 거대한 자금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700억 달러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클라스 A 그리고 클라스 C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있는 클라스 A 클라스 C는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티커네임이 있죠. GOOG가 있고 GOOGL이 있잖아요. GOOGL이 클라스 A 그리고 GOOG가 클라스 C입니다. 그 차이점은요. 사실 투표권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구글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라스 A인 GOOGL을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투표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GOOG를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투표에는 잘 참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주식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냐. 그냥 주가가 낮은 것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요. GOOG가 GOOGL에 비해서 한 1달러 정도 올라가 있는 상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구글의 주식을 사신다면 GOOGL이 GOOG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알파벳의 어닝콜도 어제 진행이 됐고요. 자 어닝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CEO인 순다 피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어닝콜을 직접 런칭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theme을 얘기를 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이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 두 번째는요. 앞으로 어떠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CEO가 직접 언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해서 CEO인 순다 피차이는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다. 자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세 가지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분기에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첫 번째 기회는요. Large Language Model. 즉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바드가 그 대표적인 얘기했죠.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자 두 번째 기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구글에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품과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이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좀 더 향상된 그들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회를 구글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 들어서는 세 가지 모드에서 우리가 좋은 향상된 모습을 만들어내가고 있다.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답이 차이는요. 거기에 더불어서 네 번째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퍼포먼스 맥스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구글의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광고주들이 좀 더 많은 컨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컨버전은 뭐냐면요.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판매를 진행하는가. 이거를 이제 컨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의 성장률이 30%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크로소프트의 애저와 더불어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쇼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의 쇼츠라는 것은 이제 틱톡에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짧은 영상을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릇이 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자 작년과 대비했을 때 지금 쇼츠 영상을 올리는 채널의 개수가 80%나 증가를 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짧은 영상 쪽에서도 유튜브가 선전을 하고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구글의 어닝 결과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수익을 냈다. For the first time on record니까요. 사상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구글이 발표하기를 그들의 클라우드 그룹, 클라우드 비즈니스 세그먼트가 드디어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손실을 발표하다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구글의 매출 현황을 세그먼트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구글의 클라우드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그 포션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설칭 엔진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40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유튜브에 에드가 있는데 6.69에 불과합니다. 반면 클라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7.45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만들어내는 광고 매출보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만드는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밑에 내려가서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던 세그먼트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191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흑자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제는 비자카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의 실적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비자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세계 경제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자가 2분기에 논개 미페스트를 발표했는데 2달러 9센트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8빌리언을 만들어내는데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1% 괜찮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1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10% 넘는 성장을 보였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총 거래 금액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얼마나 많은 금액이 비자카드를 통해서 긁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가 거래 금액 사용 금액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서 비자카드의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자 지난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10%나 작년 대비 이 페이먼트 볼륨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제 컨스턴트 달러 베이시스니까 만약에 환율이 똑같다면 10%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나 작년 대비 거래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리세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작년 대비 이렇게 거래 금액이 10%나 껑충 뛰어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은 크로스보드 볼륨입니다. 크로스보드 볼륨은 뭐냐면요. 해외에 나와서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볼 수 있는 크로스보드 볼륨은요. 일단 유럽을 제외한다.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행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행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작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해외여행을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토탈 크로스보드 볼륨 같은 경우는 24% 정도 작년 대비 상승했다.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탈 프로세스트 트랜잭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래 금액이 아니고요. 거래 횟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건이 발생했는가를 보면요. 작년 대비 12% 정도 증가를 했다. 따라서 거래 금액도 그렇고요. 거래 횟수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자의 어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세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어닝 결과였습니다. 어제는 제네랄모토즈 GM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GM 같은 경우는요.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이미 어닝 결과를 아침에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어닝 실적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GM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됐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1분기의 논개 미피엣을 보시면 2달러 21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48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죠. 자 두 번째 매출을 보시면 39.99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0%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11.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전망치보다 61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순이익 실적도 그렇고 매출 실적도 그렇고 예상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아울룩 즉 가이던스였습니다. 2023년 1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자 넷인컴을 보시면 8.4밀리언에서 9.9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3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은 3.7에서 10.1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했다. 업데이트를 하향 조정한 거죠. 자 하지만 현금 흐름에 대한 업데이트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프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현금 흐름을 보시면 16.5에서 20.5밀리언 정도를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발표했었던 16.0에서 20.0밀리언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거고요. 자 다음은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죠. 5.5밀리언에서 7.5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수치 역시 3개월 전에 제시했던 5.0에서 7.0에 비해서 소폭으로 상승 조정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어닝 실적도 괜찮았고요. 아울룩에도 커다란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나 주가가 떨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제네랄 모터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PE레이셔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PE레이셔를 지금 TTM으로 보시면 5.59배고요. 그리고 포브드로 보시면 6.1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멀티플은 5배에서 6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성장률은 10%를 넘어갔죠. 따라서 지금 현재 PE레이셔랑 성장률을 비교해 왔을 때 PEG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멀티플을 보시면 일단 PS레이셔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요. 0.30에 비교합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GM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오히려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 레이셔를 보시면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셔는 우리가 보통 PB 레이셔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GM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7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여러가지 멀티플을 봤을 때 PE 레이셔, PS 레이셔, PB 레이셔로 봤을 때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기업이 제네럴 모터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애플이 드디어 헬스케어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 헬스케어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발표가 됐고요. 애플이 정말로 헬스케어의 진정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기사를 통해서 공유해 드린 것처럼 애플이 곧 출시를 할 것이다. 저널링 앱을 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하고 기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곧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기를 애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애플이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헬스코칭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헬스코칭 서비스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쿼츠라는 이름이 잠정적으로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쿼츠라는 헬스코칭 서비스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이 됐냐면 일단 사용자한테 운동을 하라고 재촉을 한다. 운동을 하라고 재촉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해라. 이렇게 좋은데 해주고요. 그리고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헬스코칭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데이터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를 통해서 취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워치를 통해서 개인정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취합이 되고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겠죠. 따라서 이 분석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건강 관련된 서제스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헬스코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즉 2024년에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먼슬리피니까요. 구동 모델이 사용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에 출시되어 있는 수많은 ETF 중에 가장 인기 있는 ETF는요. 스파이입니다. SPY죠. 이 스파이라는 ETF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피까지도 강추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런 ETF인데요. 스파이의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대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죠. 자 그리고 미국 기업은 사실 전세계 최고 기업이 모여 있잖아요. 전세계 최고 기업이 반 정도는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스파이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세계 최고의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파이는요. 한 가지의 주안점이 있는데 홀딩을 살펴보시면 이 투자의 비중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탑10을 보고 계신데 스파이를 이루는 여러 가지 500대 기업이 있겠죠. 자 그런데 홀딩의 수는 사실 500이 아니라 505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개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때문에 505개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총 금액의 7.07%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전체 투자 자금의 6.13%, 아마존이 2.75%, 엔비디아가 1.92%, 알파벳 A가 1.81%, 그리고 알파벳 C가 1.5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비중이 다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조절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스파이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Equal Weight S&P 500 ETF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인베스코의 S&P 500 Equal Weight ETF가 등장합니다. 티커네임은 RSP고요. 이 RSP라는 ETF가요. 20번째 생일을 이번주에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출시된지 이제 벌써 20년이나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지난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지금 스파이더 S&P 500 ETF 트러스트 즉 스파이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RSP라는 ETF가 대비한 것은 2003년 4월 30일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수익을 따져보면요. 469.6%라는 엄청난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스파이의 수익률은요. 348.9%에 불과했거든요. 물론 이제 348.9%도 엄청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SP의 수익률이 스파이에 비해서 오히려 100%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굉장한 수치가 보구화되고 있습니다. 자 RSP가 운영되는 방법은 이퀄 웨이시다. 따라서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이 있잖아요. 이 500대 기업에 균등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탑10 홀딩지가 나와 있는데 옆에 비중이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0.23%가 골고루 골고루 분배가 돼 있다. 자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의 숫자는 역시 SPY와 마찬가지로 505개다. 이거는 이제 한 개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티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스파이라든지 또 다른 ETF VOO가 있고요. 그리고 iShares에서 만든 IVV가 있는데요. 자 스파이도 그렇고 VOO도 그렇고 IVV도 그렇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비중을 다르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메가테크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SPY, VOO, IVV처럼 메가테크 기업이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500대 기업에 균등한 투자 자금을 넣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이번 기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되 같은 금액을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비극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잘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페인 크리스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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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